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일본어 독학 200 아니 200이랜다 421일차 일겁니다 오늘이 아마도 네 근데 이제 어제 이거를 598까지인가 낮춰놨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잠깐 켜봤어요 여기 켜서 봤는데 692까지 떨어졌죠 이제 리뷰 카드 개수가 900대에서 600대로 떨어진거에요 근데 어제 원래 계획은 좀 더 뭘 많이 해볼 생각이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오늘 692인데 몇가지 하면은 많이 한걸까 글쎄요 한 720에서 599까지니까 한 120정도 차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120배도 한 400 아니 570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좀 앞자리를 바꾸고 싶긴 한데 499까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성과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499까지 갈건데 지금 이거 하다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날씨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나가서 조깅을 좀 할 생각입니다 허리가 지금 좀 안좋긴 한데 그래도 무리안하고 존투트레이닝으로 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일본어 시작을 하죠 아우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뭐 열어놓은게 되게 많네요 네 요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죠 692 이거 종류할 때 들어가는 글자 같은데 무리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네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면 원자 아닌가 이게 글쎄요 원인 원 뭐 이런거 아닌가 잠깐만요 충전하느라고 꼽아 놓은 것도 빼야겠다 이게 이날인자? 아냐아냐 그건 가운데 대자 들어간거고 이거는 원자 전할전자 전기전자 대츠다이 할 때 그 전자 같은데 이게 다시 이거는 교자거든요 사귈교자인가 야 맞췄네 이거는 결의족자일거에요 아마 그래서 결의족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맞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많이 본 글자인데 이게 수상할 때 그 글자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상자? 목 같은데 쿱이 목인 것 같은데 아닌가? 우두머리 숫자? 맞네요 이거 어떻게 맞추지? 이게 셀개자? 세말산자 맞다 이거는 쉬엄쉬엄갈착자? 어떻게 맞추는거지? 이거는 내릴강자? 어? 이거는 글쎄요 집주자? 어 집택자 다시 상태에 들어가는 글자인데 형상상자 와 이걸 맞추네 여기는 수아로인데 수아리가 되겠죠 이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이거는 너무 글자가 작아서 보고싶지도 않네요 삭제합니다 나는 오래된 차를 좋아합니다 이 얘기죠 이 얘기죠 네 이 형태로는 꺽다 아닌가요 턴일거에요 아마 이게 맞죠 이게 말미아물 유자인가 구불곡자인가 말미아물 유자 같은데 이거 어쨌든 이거는 에키마데 아루키 마쇼 역까지 걸어가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지씨는 실씨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스테키나이로는 세타 보고싶다 보고싶다 보다라는 미루를 쓸까 미타이데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스코가 혼또니 미타이데스 무스코니를 쓰네요 무스코니 혼또니 아이타이데스 아이타이데스 아우를 썼구나 만나다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이건 큐닌이 되겠죠 원퍼슨이면 히토리겠죠 어 후단와 후단토 이런 걸 쓸 것 같은데 후단토요리 후단토요리 아 하야미니 오키마시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야쿠를 쓰는구나 후단요리 하야쿠키마시타 다시 왓다시오마다니언고가 조지대와리마생 저는 아직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요 라는 말이죠 이거는 비상구가 아니라 비상니 기조니라고 해서 비상하게라는 뜻일 거예요 맞죠 오크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크루였나 오크루 오크루일 건데 오키루구나 다시 이거는 완성이라고 해서 간세가 되겠죠 소는 소레대 나노대 둘 다 될 겁니다 아마 회사까지 버스로 갔어요 카이샤 카이샤 카이샤마데 바스데 에이키마시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맞고요 아소코는 아소코 아소코 아소코는 거기에 오버데일 뭐 이런 건데 맞네요 이거는 지우고 넘어가고요 겐코입니다 건강은 이거는 미나가라 보면서라는 뜻이 되겠죠 사키는 먼저 라는 퍼스트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투 유즈는 사용하다잖아요 그래서 글쎄 사용하다가 뭐가 있을까 체즈코가 되지 않나 체즈코는 계속하다인데 즉하우 리오스로도 되고 즉하우도 돼요 두 개 다 말해야지 그러면 다시 이거 일본어로 말하는 거는 싹 다 지울 거예요 일단 아 쓰는 거는 야츠 야츠가 뭐지 야츠가 여덟 개 맞죠 이거는 타이수루 아닌가요 뭐뭐에 대해서 아 허리가 낮춰가지고 힘드네요 아이고 나마에는 이름이죠 이거는 카노조카라 프레센토 오오 모라이 마시다 라고 해서 그녀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얘기네요 저는 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와따시와 와따시와 와따시오 가코 오오 츄쿠 츄쿠리 타이데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쵸 지분노를 써도 되겠지 네 샤카이는 사회입니다 사회입니다 소사이어리라고 되어있죠 C는 글쎄 C가 뭘까 ABC 알파 브라보 C가 왜 생각이 안 나냐 찰리 찰리 알파 브라보 찰리 다시 데일은 아 아소코가 데일도 될텐데 소치가 있나 고치 소치도 있나 그러면은 소코 소코가 되겠죠 맞네요 히토리 소코 히다리니 마가떼고다사이 소코 거기에서 히다리니 왼쪽으로 마가떼고다사이 꺾어주세요 이 얘기네요 네 이거는 수 맞죠 그쵸 쓰이오비 쓰이오비와 바이토가 아리마스 수요일에 아르바이트가 있대요 됐고 이거는 수와리나가라 라고 해서 앉으면서 라는 뜻이죠 이거는 왓다시와 세지 정치 같은데 왓다시와 세지니 간신가 아루 라고 해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어 라는 것 같습니다 됐고요 와 하라고 읽는데 왓다시와 뭐 할 때 와로 많이 쓰죠 소리가 그렇단 건데 하라고 했어야 맞는 건가 아니 근데 몰라서 들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키루 오코스 오코스 오키루 둘 다 됩니다 음 이마 구코니츠이다 라고 해서 지금 공항에 가고 있다 이 얘기 같은데 도착했다구나 치이다 도착했어 알겠습니다 다시 이거는 생 생 저게 뭘까 진짜 생활 세카츠 이렇게 되나 세상 아 생산이구나 저게 산자구나 생산입니다 세상 이렇게 해서 이는 에코 입니다 왓다시와 가라다가 조부다 나는 몸이 좋다 이 얘기네요 이거는 조시가 이빠이 노모 토 있다 라고 해서 상사가 한잔합시다 라고 한잔하자라고 말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맞죠 사람은 세명인데 왜 잔이 네개지 아 하나는 이쪽에서 가는구나 오케이 버리다는 스테루입니다 맞추네요 이제 습적은 액퀴지션인데 이거 굳이 쓰는 거 내가 해야 돼 액퀴지션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고요 이거는 고가 되겠죠 맞고 초신샤는 초심자입니다 왓다시와 에이고 노 영어 니까 웨이고 노 에이고 노 센세 데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노 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돼요 김우라 상와 이코츠 데스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이제 습관성 존칭원가 뭔가 해서 오를 많이 붙이는데 안 붙여도 될 거예요 근데 맞을 수도 있나 그러면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다음에 김우라씨한테 맞는 걸로 하고 이거는 섭자고 교섭일까요 간섭 아닐까요 저거는 간섭 같은데 칸쇼일 것 같습니다 간섭 맞네요 이거는 치가오 마찌가이 치가오 해서 치가오 같고 틀린이란 뜻 아닐까요 맞고 테이마스는 뭐 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이거는 야사시가 되겠죠 이거는 노루 타다라는 뜻이니까 쿠라베루는 시라베루가 찾아보다고 쿠라베루는 피규하다 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뭐뭐루 라고 돼있는데 저 글자가 뭔지 오 쿠루? 모르겠다 모두루 돌아가다라는 이렇게 모라호랑 모두루랑 내가 헷갈렸구나 모두루 오케이 다시 이거는 파울 스트립 파울 스트립? 스트랩? 파울 스트립 네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왓다시노 뭐 뭐 신자 같은데 류신인가 보다 왓다시노 류신와 쇼와 우마레데스 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은 쇼와 연호에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쇼와라고 하는데 그때 태어났다는 얘기에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저거는 한자로 집택자 네 오버테이크는 뭐뭐라 앞지르다라는 말이죠 추월하다 05는 0자 이건 이제 그 기억의 궁전 하는 것 때문에 두 자리의 모든 숫자를 이미지 하나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거네요 요구 강가에뜨고 나서 잘 생각해주세요 얘기네요 네 오키루 오키루는 일어나다 도 되고 일어나다 그래 일어나다 두 개가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나다 도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다 는 아니고 그건 타다가 되겠죠 잠에서 일어나다 오키루 다 됩니다 다시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얘기죠 질문의 의미는 이해하겠습니까 이 얘기네요 이거는 라고 해서 그는 혼자 여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 얘기죠 여행 가고 싶다 이거는 에입니다 엥이다 엥 맞아 엔은 그림이고 엥이 동그라미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쿠 이거는 아なたの話は面白いね 라고 해서 당신의 이야기는 재밌네요 이 얘기죠 네 아 私は友達と一緒に 주食を食べました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맞고 이거는 토 라고 해서 당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타다 라고 해서 스탠드의 뜻을 타츠가 원형이구나 타다가 아니라 다시 내로는 뭘 꺼내다 라는 동사 나가다 라는 동사도 되고요 둘 다 됐는데 둘 다 말해야지 그럼 둘 다 말해 다음에 호카는 방향 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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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카가 뭐더라 방향이 맞나 호우가 방향인데 호카가 뭐지 방법 은 호우코쿠 보고호카 호우코쿠고 방법은 글쎄요 호우 호우가 방법 아닌가 호카 다른 아들의 뜻을 갖겠다 이거는 맞네요 아들이죠 친구들과 함께 숙제를 했다 이거네요 네 이거는 홍 오 이삿츠 가임아시다 라고 해서 이삿츠가 맞나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이거예요 맞네요 이거는 음 글쎄 뭘까 진짜 모르겠어요 아 쿠리카에스네 쿠리카에스 반복하다 라는 뜻의 맞죠 이거는 에 에 쿠부와 난카이 나노 라고 물어볼 수 있을걸요 쿠리가 아니라 쿠리칸 이 정도는 넘어갈게요 아우야 허리야 카레와 이게 선거거든요 들것자에다가 가릴 선자에서 카레와 생큐우니 뗄우 트몰이다 라고 해서 그는 선거에 나갈 생각이다 이 얘기죠 맞고요 사람이 많습니다 글자가 왜 이렇게 작아 히토가 탁상하리마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 이 네스도 될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 일단 좀 고칩시다 이렇게 작지 카드 포인트가 80포인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됐네요 오케이 아 이거 처음 보는 카드구나 와우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카드네 와 히토가 오이 데스 이것도 맞아요 오케이 무수코니 환토니 아이타이 데스 이렇게 되겠죠 리요스 루 저 다리는 훌륭해서 유명해 라고 되어있는데 아노하시와 하시 하시로 하시 하시 맞을 거예요 아마 아노하시와 리파데 유메다 이렇게 될걸요 훌륭해서 유명해 오케이 뭐뭐 에는 니가 되겠죠 전치사 니 그 다음에 이거는 카레와 공짜 아닌가 이게 뭘까 놈자자 글쎄요 아 아 의사 같다 이거 카레와 이샤니 나리마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맞네요 나마에는 이름이죠 고코는 여기 이거는 봄 같지 않습니까 아 저거 가을 같은데 아키 아닌가 하루구나 봄 맞네 그럼 하루 다시 니샤와 타가이니 교수호시데이로 라고 해서 두 회사는 타가이니 타가이니를 모르겠는데 교수호시데이로 경쟁하고 있다 이건데 타가이니가 뭔지 모르겠어요 타가이니가 뭐야 이거잖아요 이게 뭐지 둘 다 서로서로구나 타가이니 이게 두 회사는 서로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네요 경쟁하고 있어 라는 반말이겠죠 센큐오는 선거 네 행가는 변화 싱크는 글쎄요 음 오모우 오모우가 될 수도 있고 칸가이로가 될 수도 있고 오모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이가 되겠죠 저게 갈 행자인데 이쿠 이가 되지 않을까 저 자리엔 이가 들어가고 내루인데 내 나이가 됐죠 그래서 자지 않다가 되겠죠 저렇게 되면 이마 구코니츠 있다 이거 가 아 나 허리 왜 다쳤는지 알겠다 이마 구코니츠 있다 지금 공항에 도착했다 네 이거는 차울리입니다 이거 음 글쎄요 구할 요자 코시 로워베크 아 코시 이게 문제다 나도 지금 아 허리 왜 다쳤는지 알겠다 이제 아 다시 고코아 치치 노 도치 데스 이곳은 부모님의 땅 아 아버지의 땅입니다 이거죠 이거는 이게 미기 아닌가요 오른쪽 미기 노 포켓 오니 한카치이 가 아이 때 이마스 오른쪽 주머니에 행커칩이 있습니다 손주머니 있단 얘기죠 네 명함인가 오 아 나마에구나 이거 그냥 아나타노 나마에오 오시에테 구다사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 얘기죠 그 다음 이거는 유자입니다 네 히쿠이는 숏의 뜻을 가져요 이거는 레입니다 이거는 모 라고 해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미 라는 뜻도 있고 one more time 뭐 한 잔 더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another again 예 이런 식의 의미도 있더라고요 weak days는 weak days는 뜻이 뭐더라 헤이지츠입니다 그녀는 언제 옵니까 이거죠 네 오십일 같은 경우에는 자하 자하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 정어로 바꿨구나 그렇구나 엄정한 씨가 나오네요 오케이 이거 다시 구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더워 구 주 구 구가츠 구가츠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니 산시 고 구 그 다음 나나였나 나나 하찌 주 근데 구가츠라고 했던 것 같은데 구가츠니 낫다노니 마다 아츠이 이거 아닌가 이걸 구 라고 읽는 게 맞아 근데 잘 모르겠네요 나 왜 이렇게 배웠지 통계는 스태티스틱스겠죠 오케이 저기는 예전에 서점이었어요 어 저기가 아소코가 될 수도 있겠고 소코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소코가 맞을 것 같은데 아소코가 무카시와 아소코가 무카시와 이렇게 해야 되나 무카시와 혼자 되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소코가 아소코가 무카시와 혼자 되시다 이렇게 되지 않나 아 그냥 무카시 뭐 뭐 뭐 안 쓰고 그냥 무카시만 쓰는구나 아소코가 무카시 혼자 되시다 다시 오키루는 이제 오클 어떤 일이 일어나다 라는 뜻도 되고 자다 깨다 뭐 이런 말도 되고요 이거는 하나스라고 해서 이야기하다 라는 동사 형태 오클는 뭐뭐를 놓다 라는 뜻이죠 네 이거는 모도로라고 해서 돌아오다 맞고요 이거는 해야 방이죠 이거는 아시 다리 이치까라 하지매 마시오 이치까라 뭐뭐부터 이치까라 하지매 마시오 처음부터 하지매 마시오 시작하죠 이 얘기 아닌가 맞죠 이치까라 육십일은 비읍과 히읍이니까 바흐 네 바흐로 정했었네요 전에 입방 이건 일반입니다 제네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 또 끝에는 특징이에요 특정인데 특정 특정 특징 특정 특정이죠 이거는 치테이마스라고 해서 테이마스니까 뭔가 하고 있다 라는 네 그렇게 되고 이거는 스코시 하나가 하이테이마스라고 해서 작은 꽃이 피어있습니다 이 얘기죠 스코시가 아니지 그치 치이사이지 근데 여기서 하나라는 것도 수량 파악을 안 하기 때문에 아시아권 언어라서 그래서 몇 소위인지는 저도 몰라요 다시 데루는 나가다도 되고 꺼내다도 돼요 아 꺼내다는 다스 아닌가 데루 이거 나가다 네 이거는 입방 이렇게 해서 일반의 의미를 갖는다 오케이 이거는 소인데 조가 되겠네요 이게 네 이거는 타치바입니다 이거는 이치 이거는 카노조와 오웨루 데스라고 해서 오피스 레이디인가 이게 사무직입니다 이 얘기 아닌가 맞죠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왓다시노오토와 사라리만데스 내 남편은 샐러리맨입니다 이 얘기죠 테 이건 치우고 이거는 글쎄요 뭐뭐뭐 모인거 같은데 이게 뭘까 요게 뭘까 아 이거 휴일인가 슈크지츠 소보 아 모르겠다 소보 할머니 오케이 다시 조모인가 보다 소보가 조모 이렇게 되나보다 이건 탓스입니다 동사 형태로 시스템의 구성을 바꿔봤습니다 이거죠 됐고요 후 를 써라 후는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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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를 쓰라 이렇게 쓰면 시에요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음 이거는 계획행 경험 아닐까요 음 맞고 메스드와 프로세지얼 같은 경우에는 호호 라고 해서 방법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타카이 높은 키가 큰 등등의 뜻을 가질 것이고 이거는 시라베루 네 시라베루야 이거 맞죠 조사하다 make create는 측으로 만들다 라는 뜻이고 비 카타카나로 비 를 써라 하면은 히를 먼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히를 어떻게 쓰더라 이게 흐고 힔가 되게 획수가 두 획인가 밖에 안되는데 이거 아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데 히를 어떻게 쓰더라 아 기억이 안나네 희 이거 아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데 히를 어떻게 쓰더라 아 기억이 안나네 이렇게 하는게 히라가 나고 희 희 기억이 안나요 아 그래 이거다 세 획이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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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획이네 희 비 오케이 다시 사와루는 뭘 만지다 느끼다 뭐 이런거 네 비만은 희망 이라고 소리가 나요 됐고 공간은 글쎄요 고쿠 고강 기억이 안난다 구강 근데 스페이스라고 그냥 할게요 스페이스 이렇게 공부할게요 저는 다시 하시데 고항 타베마스 하시데 고항 오 타베마스 밥을 먹습니다 인데 하시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렇구나 젓가락이구나 다시 사람이 많습니다 히토가 오이데스 이거 것 같은데 맞구요 몸의 건강을 타모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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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거는 글쎄요 부인데 이게 남편 아닌가 오토오토 아닌가요 오토 그냥 그렇게 나오는구나 다시 이거 뭐 리슨 일본어로 뭔 소리야 세이 카코 이걸 내가 뭘 어쩌라는 얘기지 잠깐만 뭔가 잘못됐는데 아 오디오가 있구나 이거 지워야지 지웁니다 얘는 지워야 돼 토론은 카이당 회담? 토론? 글쎄요 토론이 뭐지 토론이 뭐지 토론 토론을 뭐라고 해야 되지 아오리야 모르겠다 하나시아이 오케이 다시 이거는 하루입니다 봄이죠 코이 코이토 오차카 코이 모르겠다 도치라가 스키ですか 이건데 코이 나 이 나를 모르겠어요 오차카 뭐 코이 가 오차카 도치라가 바이데스카 다시 이거는 증가 인데 쏘우카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걸 읽는 방법이 지금 두 글자로 읽을 거잖아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후에루구나 후에루구나 후에루라고 읽는구나 후에루 다시 이게 뭐더라 몰라요 고시 다시 카타카나 내 를 어떻게 쓰느냐 내는 아오리야 이렇게 쓸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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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두 회사는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 얘기죠 네 저는 일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왓다시가 니온고가 데키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세 마스도 돼요 네 하나세 마스 이것도 가능하고 아 참 복잡하다 이것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 돼 이거는 카레 노 니온고 노 레벨 와 왓다시 도 오나지 쿠라이다 라고 해서 그의 일본어 수준은 나와 비슷한 정도이다 이 얘기죠 오케이 이거는 섬돌 개자에다가 층 층계죠 그래서 단카이 아닌가요 단계 네 단계네요 층계 단자에다가 개자 아 오케이 쉬움 오크노 이토비토 노 교육교 때 프로젝토가 세코しました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이 얘기네요 오케이 이거는 세도 이렇게 됩니다 제도죠 이거는 리유라고 해서 이유 이거는 유니우라고 해서 수입 노력 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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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공장이죠 그래서 코우조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쿠나가라 하면서 오면서 죠 이거는 보고 안 했어요 고노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고노 케이스와 호쿠 호쿠 시마생 데시다 호쿠 시마생 데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고노 케인이라고 하네요 케이스를 근데 케이스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맞다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 번 더 하죠 고노 케인 호쿠 시마생 데시다 다시 음 지우고 키미 키미토 이슈니 아손대 기타요 이렇게 되지 않나 키미토 좀 아손대 기타요 잠시를 말 안 했구나 다시 지우고 이거는 고노 뭐더라 치이키 지역인 것 같은데 고노 치이키와 아메가 오이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온다 이 얘기죠 오케이 이거는 해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졌다를 영어로 말하라고 something struck me as old when I saw him last time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맞췄네요 이거는 키노 도모다치니 도모다치니 아타 라고 해서 아니 이거 잠깐만 도모다치아 맞아 어제 친구를 만났다 같은데 아 이 사진이 이렇게 본 사진도 있고 이렇게 본 사진도 있구나 아 그렇구나 아나타노 하나시와 뭐 싫어이네 거기에 나왔던 사진이랑 똑같네요 이게 근데 관점이 다르구나 재밌다 이거는 51이니까 정화 엄정화씨가 나오겠죠 오케이 하츠카는 20일 아닌가요 네 이거는 기 카타카나를 쓰라는 건데 기를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게 히라가나인데 기가 기를 이렇게 쓸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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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점 두개 맞죠 저기는 예전에 서점이었어요 아소코와 묵하시 혼야 되시다 우주진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얘기죠 네 이거는 경 아 관리죠 칸리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거는 사 네 또 끝에는 특정이죠 네 이거는 뭐뭐에루인데 오시에루 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다 라는 동사가 될 것이고 이건 카쿠라고 해서 쓰다 라는 동사가 되겠죠 이거는 규모 키보입니다 규모예요 이거는 맞죠 우리 아이는 대학교 1학년생입니다 이 얘기네요 네 이거는 스코시가 아니라 치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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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치이사이 하나가 사이테이마스라고 해서 작은 꽃이 피어있습니다 이 얘기죠 네 이거는 라이게츠 노 추이타치 라이게츠 노 추이타치와 아잇테이마스카 라고 해서 스이테이마스카인가 아잇테이마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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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음 달 1일은 어... 뭐... 일정이 없습니까 이 얘기죠 맞죠 이거는 카노조니 음... 카노조니 카이조니 카노조니 음... 키로이 키로이 바라 바라 오 카이마스카 그녀에게 노란 장미를 사줬습니다 이 얘기죠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 499로 떨궈놨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여기에서 틀린 카드들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운동을 좀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이구라고 할 수도 있고 스페이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구강이구나 괜히 말해서 틀렸네 다시 이건 소보입니다 조모인 것 같아요 저게 아마도 이거는 오토라고 해서 남편이죠 이거는 비 카타카나 비 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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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점 두 개 찍으면 비가 되죠 하시데 고왕 오 다벼마스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런 얘기고 가라다오 겐코니 다모츠 다메니 마이니치 운도 쉬마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합니다 이거죠 네 커피나 차 중 어느 것이 좋습니까 코히가 오차까 도찌라가 스키데스까 이렇게 되겠죠 이이데스까 좋습니까 그래서 정말 스키를 썼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이데스까로 다음에는 이거는 코시라고 해서 lower back입니다 허리죠 토론 같은 경우에는 하나시아이입니다 이거는 증가라고 해서 후에르가 되죠 이렇게 될걸요 이거는 보고 안했어요 이거인데요 고는 켠은 호호구 시마생 데시타 구강 구강 이게 되거나 스페이스 이게 되거나 맞죠 코히가 오차까 도찌라가 스키데스까 도찌라가 이이데스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400 몇 가지 밀었죠 499까지 밀어놨죠 그죠 그리고 나서 통계를 조금 볼 건데 이만큼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로 쭉 가고 있고 하는 양은 222 복습 봐요 이거 지금 9월 26일 날 보면 51 복습으로 되게 초라하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3주 만에 지금 따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네